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패턴 51부터 60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문제를 풀어볼텐데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밑에 문장을 완성하라는 건데 1번을 보시면 There is no ing죠. There is no ing는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It is 불가능하다, impossible를 쓸 수 있겠죠. impossible 하고서 to 다음에 여기 뭐가 와야 될까요? 아는 것이 불가능한 거니까 to know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오겠죠. What may happen?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명사 구문을, 동명사 구문을 투부정사 구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It is no use예요. It is no use crying. 울어도 소용없다죠. 그렇죠? It is no use ing 하게 되면 ing를 해도 소용이 없다입니다. 동명사 구문이죠. 어디 위에서? Spilt milk죠.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울어도 소용없다예요. 자, 이것도 투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It is no use 해서 오브 추상명사 구문을 써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소용이 없다. 뭐 하는 것이? 투부정사로 to cry가 되겠죠. 그렇죠? to cry, over. 뒤에는 그대로겠죠. over. 자, spilt milk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pilt milk죠. 제가 spilt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엎질러진 우유 위에서, 그렇죠? cry 하는 것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It은 가주어죠. 물론 이것도 가주어입니다. 위에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요. cannot help ing죠. cannot help ing는 이때 이 help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cannot help, ing, help는 여기서 돕다가 아니라 이때는 avoid의 뜻이라고 했어요. 피하다. 그래서 ing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예요. ing 할 수밖에 없다죠? 자,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cannot but 동사 원형이 있었죠. cannot but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모두 같다고 그랬어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도 있었죠. have no choice, 그렇죠? but, 이때 but은 전체사로 뭐뭇을 제외하고 있죠? to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이렇게 ing를 쓰는 구문과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동사 원형이나 원형 부정사라고도 하죠. 그리고 to 부정사를 쓰는 표현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I couldn't 여기 T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오타입니다. 죄송해요. 이거 주워야 됩니다. 자, I couldn't but 그리고 wrap at 그렇죠? 네, wrap at the funny site 그 우스운 광경을 보고서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즉,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4번에도요. 4번은 뭐예요? feel like ing죠? feel like ing가 뭐예요? 뭐 뭐 하고 싶다죠? 그래서 I feel like taking a short walk니까 잠깐 밖에 나가서 짧은 산책을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랑 같다 그랬어요? feel inclined 투부정사죠? 뭐 뭐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로 to take a short walk를 쓰면 됩니다. 예, 이러면 같은 문장으로 이렇게 feel like ing 동명사를 썼는데 feel inclined 투부정사로 툴을 썼습니다. 자, 5번에 이 책은 be worth leading이죠? be worth ing 하게 되면 뭐 뭐 할 가치가 있다죠? intensively 하면 아주 집중적으로 읽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투부정사 구문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냥 뒤에 to lead를 붙이면 되겠죠? to lead 하고 intensively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be worth ing고 be worth while 투부정사를 쓴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보면은 on ing 구문이 나오죠? 여러분, on ing가 무슨 뜻이에요? 얘는 뭐 뭐 하자마자죠? 네, 비슷한 거 몇 개만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 그 by ing는 뭐예요? by ing 이거는 뭐 뭐 함으로 써죠? 네, 그리고 in ing가 좀 많이 씁니다. in ing in ing는 뜻이 뭐예요? 뭐 뭐 함에 있어서가 됩니다. 또는 뭐 뭐 할 때 또는 뭐 뭐 하면서가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특히 in ing 같은 경우 독해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on ing는 뭐 뭐 하자마자죠? 뭐 뭐 하자마자 표현이 뭐가 있어요? 에주스네즈가 있죠. 에주스네즈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리시빙은 이때 동명사로 썼잖아요. 그쵸? 에 그런데 얘를 이제 에주스네즈라는 절로 풀어주는 거죠. 접속사가 있는 절로 그럼 주어를 살려줘야겠죠. 누가 리시브 하는 거예요? 누가 리시브 합니까? 히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히를 써주고 이 리시브를 갖다가 완료형이 아니라 단순형으로 썼다는 이유는 무슨 이유 무슨 뜻이에요? 에 주절의 시제와 시제가 같단 얘기죠. 시제가 같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죠. 여기 뒤에가 그럼 여기도 리시브 드라고 해줘야겠죠. 리시브 드 하고 텍스트 메시지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문자 메시지를 받자마자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가 됩니다. 이때 4는 목적지의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에요. 7번에 보시면은 오브 원스 소유격이 나오고 온 아이엔지에요. 오브 원스 온 아이엔지를 어떻게 바꿨어요? 네, 바로 이거는 이 원스에 의해서 플랜티드 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t is a tree 플랜티드 바이 원셀프를 써주면 돼요. 바이 원셀프인데 희죠. 그러니까 바이 힘셀프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그가 직접 만든이죠. 그가 직접 만든 그렇죠? 그가 직접 심은이죠. 죄송합니다. 플랜트 그가 직접 심은 나무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에 자, Make a point of ing죠. 네, Make a point of ing는 이거는 Make a rule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Make a rule 늘상 뭐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투부정사하는 것을 어떤 rule 규칙으로 삼다. 그래서 Make a point of ing는 늘 뭐뭐하다 뭐뭐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이런 뜻이죠. 자, 뭐하는 것을 Taking a walk죠. 산책하는 것을 매일 아침에 그렇죠? 매일 아침에 산책하는 것을 늘 한다. 그래서 얘를 투부정사로 바꾸게 되면 He makes it a rule to Take a walk 가 되겠죠. Take a walk 그리고 Every morn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도요 He was on the point of 에요. 자, 이거는 이제 아주 가까운 미래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의 마지막 숨을 쉬는 거죠.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지점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뭐뭐하려고 하다라는 뜻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의 마지막 숨을 내려는 그 순간에 있었다. 그래서 막 뭐뭐하려고 했다. 그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 about 투부정사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reathe 를 써주고 e까지 써줘야겠죠. 그래야 동사죠. 예, 그리고 he is last 마지막 숨을 쉬다. 그 다음에 come near ing는 뭐뭐 할 뻔하다죠. 예, 근데 뭐 할 뻔했어요? being run over죠. being run 이니까 수동태죠. run over는 부딪히는 거니까 차에 의해서 이렇게 부딪힐 뻔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부딪힌 거예요? 안 부딪힌 거예요? 예, 부딪히지는 않은 거죠. 부딪힐 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바꾸게 되면은 nearly escape 로 바꿀 수 있겠죠. 모면한 거죠. escape는. 그쵸? 근데 가까스로 모면했다는 거죠. 가까스로 그래서 escaped 가 되겠죠. 과거니까 예, he nearly escaped being run 그쵸? 뒤에는 똑같게 되겠죠. by a car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요. 분사고문이었어요. 분사고문 그래서 ing를 이렇게 묶어줘갖고 이 walking을 하는 주체인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수식을 해주듯이 번역을 하면 된다. 해석할 때는 근데 이제 바꾸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walking on tipto죠. 그러니까 발끝으로 걸으면서 나는 창가로 접근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발끝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창가로 조심스럽게 접근한 그런 어떤 그림인데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책의 정답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and로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I walked on tiptoe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and 한 다음에 그대로 이 뒤에 내용이 내려오는 걸로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얘를 그냥 애조 부대 상황 같은 느낌으로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s I walked on tiptoe 써주고 그 다음에 and는 안 써도 되겠죠? 접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I approached the window 를 그냥 이렇게 뒤에 써주면 됩니다. 자 요정도로 하시고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또 12번이 있네요. 여러분 12번에 어드미팅 다음에 나오는 어드미팅이 이제 분사고문에서는 거의 양보라 그랬죠?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너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얘를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우를 써주고 인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그쵸? 그리고 시제는 현재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어드미팅하고 what you say 이래 써주면 됩니다. 그쵸? 뒤에는 똑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13번에는요 더 빌리지라는 이 주어를 써준 거죠. 왜냐하면 주절의 주어와 이 부사절 안에 있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분사고문 만들 때 써준 겁니다. 독립분사고문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이 마을이 작았죠.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없었죠. 뭐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집을 찾는데 그 집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마을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 마을 전체를 뒤져도 별로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찾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이랑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관계가 어때요?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을이 작기 때문에 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에제는 비커우즈의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풀어서 써주면 어떻게 돼요? 더 빌리지 그리고 여기가 아이엔지니까 시제가 같은 거죠. 주절이랑 과거죠? 그러니까 워즈가 되겠죠. 워즈 스몰 써주면 됩니다. 그 빌리지가 작았기 때문에 뒤에는 똑같이 오면 되겠죠? 나는 그 집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우리 독해 지문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서 물음에 답하래요. 자 A. 다이너예요. 다이너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Particularly 비지 레스토랑이죠? 아주 특별하게 바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앉았어요. 이게 동사 1번이고 동사 2번이죠? 어디에 앉았습니까? 비어있는 테이블에 앉았죠. 그쵸? 자 그런데 We do no 자 Cut, Cut, Lully Cut, Lully 컷, Lully는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식탁에 있는 포크라던가 나이프라던가 그런 날부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날부치료 그게 없어요. 없는 테이블에 그 빈 테이블에 앉았대요. 자 그리고 이제 웨이터가 마침내 도착해서 그쵸? 도착했죠? 자 뭐 하려고 도착했습니까? To take the patrons order 니까 patron은 원래 후원자인데 이게 고객이란 뜻도 있습니다. 고객의 order 주문이죠? 주문을 받으려고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단지 원했죠? 뭘 원했습니까? 한 잔의 커피만을 원했죠. 그쵸? 여러분 원래 이 커피는요 약간 물질의 개념이죠? 셀 수 없는 건데 여기에 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물질로서의 커피가 아니라 우리가 그 메뉴판에 나와서 한 잔을 시킬 때 나오는 그 한 잔의 커피 있죠? 그걸 말하기 때문에 어가 붙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피 한 잔만을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웨이터는 was 다음에 여기 a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a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1번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1번에 이제 abc에 들어갈 말을 고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a는 이제 very not too hot 그리고 spoon cold 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abc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뒷내용을 자 웨이터가 기분 좋아했대요. 그쵸? 자 그런데 뭐에 기분이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가 차지하고 있어서 어디를 바로 그 전체 테이블을 갖다가 자 for such a cheap order 아주 값싼 주문으로 그쵸? 값싼 주문으로 테이블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분 좋았어요? 나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답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2번 보기항에 있었던 난 2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웨이터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쵸?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테이블 전체를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웨이터가 이거는 안 좋아할 일이 아닌데 주인이 안 좋아할 일이지 웨이터가 좀 오지랖이 넓습니다. 자 계속 보면 또 모두 아니에요. 노른 뭐뭐도 아니다죠? would much of a tip 자 많은 팁을 그쵸? come from such an order 바로 그러한 주문으로부터 많은 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웨이터가 나중에 되돌아왔죠. 자 뭘로 되돌아왔어요? 커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set it down 그 커피죠.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blissfully 하게 되면 아주 활발하게 힘차게 walk the way 멀리 가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그 나이너 바로 식사하는 사람이 뭐가 됐어요? 기분 나빠졌어요. 그쵸? 바로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뭐를 알았습니까? 그 웨이터가 가져다주었어요. 그 얘기에 뭘 가져다주었어요? 네 그런데 노니까 가져다주지 않은 거죠. 그 커피를 위한 무언가를 가져다주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무언가가 뭘까? 계속 읽어봅니다. 자 this coffee is too hot 너무 뜨겁대요. 뭐하기에는 too stir with my fingers 내 손가락으로 휘젓기에는 너무 뜨겁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커피를 위해서 스푼을 안 갖다 준 거를 지금 그쵸? 스푼을 안 갖다 준 거를 알고 나서는 기분이 좀 나빴던 겁니다. 아니 지금 이거 손가락으로 저어서 먹으라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손가락으로 휘저을 수가 없어요. 라고 그 사람이 말을 했죠. 큰 소리로 충분히 그쵸? 누구 뭐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다른 고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쵸? 자 그리고서 좀 시간이 흘렀죠. 그 이후에 웨이터가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바로 그 키친으로 돌아갔죠. 그런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여기 내가 잘못 봤는데 리트리티드죠. 리트리트예요. 리턴이 아니라 리트리트는 뭐예요? 이게 물러가다죠. 물러가다. 그래서 잠시 후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웨이터가 되돌아갔습니다. 그 주방으로 되돌아간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리턴드 되돌아온 거예요. 뭐 한 후에 아주 랭시 인터벌이죠. 랭시 인터벌이니까 아주 긴이에요. 너무나 긴 그런 어떤 인터벌 간격 후에 되돌아온 겁니다. 뭐를 가지고? 또 다른 컵 오브 커피 커피 한 잔을 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This one isn't so hot 그렇죠? 이 커피는 너무 뜨겁지 않아요 선생님 라고 그는 빔 빔이라는 게 활짝 웃다 의 뜻이 있습니다. 활짝 웃다 활짝 웃다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이 커피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1번은 그러면 했죠. 1번은 했고요. 2번을 한번 좀 풀어보면요. 자 밑줄 친 C의 의미가 뭐예요? 밑줄 친 C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밑줄 친 C를 보시면 이 커피가 너무 뜨겁다는 거죠. 손가락으로 휘젓기에는 그러니까 스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스푼으로 휘저어서 먹게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웨이터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커피가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미지근하거나 또는 차가운 커피를 가지고 왔으니까 잘 마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은 어떻게 의도를 했어요? 손님은 스푼 가져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말을 의도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웨이터는 무슨 뜻이에요? 커피가 너무 뜨거우니까 안 뜨거운 커피를 달라 그래서 커피가 너무 뜨겁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연습 문제에 있는 독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지문이 참 되게 해학적이고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60번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61번부터 또 70번까지를 다루고 또 이 7번째 엑서사이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